제가 잘 찍어보는 거. 이건 상승님. 응. 너 누나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? 찍으면 안 돼요? 찍어도 되는데. 언니, 언니 입이. 뭔지 알지. 나 이렇게. 야, 검어보 느낌이죠? 보검이가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못 있겠어, 오빠. 아, 너무 재밌다. 너, 너는 모르지. 너는 네가 착한 남자인 줄 알지. 너 되게 나쁜 남자야. 그래요?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니까. 넌 도둑놈이야, 훔쳐가니까. 그래, 진짜 않아. 이 도둑놈아. 주책이야, 이 줌마. 이 줌마? 이 줌마. 이 줌마. 이 줌마? 보검이가 하나 찍어서 붙여놔야겠다, 저기. 보검아. 너 증명서진 한 번 찍자. 잘 봐. 하나, 둘, 셋. 같이 한 번 더 치워. 사슴 케미, 사슴 케미. 뭐야? 꽃받침해. 좀 이렇게 가까이 붙어봐. 둘이 꽃받침. 사슴 케미, 꽃받침. 하나. 오, 좋다, 좋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 진짜 놀랬어가지고. 나 진짜 놀랬어가지고. 나 진짜 놀랬어가지고. 대박이다, 진짜. 키스.